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이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P2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거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안쪽에 카메라 테이블이 존재하면 더블클릭 한번 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대로 제품 모델명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출시인 연도 선택하고 가격, 탐매량, 그 다음 무게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다음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지정하시는데 출시인 연도가 2015년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2015라는 숫자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가격을 선택하시고요. 1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다라고 입력하시고요.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정렬 순서에서 첫째 기준에서 출시인 연도를 선택하시고 오른차순 다음 기준에서요. 가격을 선택하고 내림차순합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 쿼리 마법사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에 표 형태로 B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고급 필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문제에서 따로 함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조건을 작성하셔서 필드명 가져다 쓰시면 돼요. 가격이라는 필드명 선택하시고 A18셀에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50만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필드명 컨트롤 V 아니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O 이상 크거나 같다 O라고 입력하는데 뭐뭐 이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제품 모델명 제품사 출시년도 가격 판매량 순으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 A2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선택하셔서 A2부터 I16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A18셀부터 B19셀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A22부터 E22까지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셨던 기본작업 다시 2번에 A3부터 I16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새의 결정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제품 모델명의 첫 글자가 딥 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 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OR 함수를 한번 넣겠습니다. 물론 뒤에 조건을 보면 엔드도 들어가지만 OR 가로 열고요. 제품 모드에서 제품 모델명에서 첫 글자를 추출해야 되겠네요. 레프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레프트 가로 열고 제품 모델명이 있는 A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달러 A3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값이 D하고 같습니까? 다시 한번 레프트 함수 입력하고요. A3셀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달러 A3으로 바꿔주고 심표 1 그 값이 2하고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첫번째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D 또는 E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이고 그럼 앞쪽에 AND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호 다음에다가 AND라는 함수를 추가하겠고요. 가로 열고 첫번째 조건을 작성해놓은 맨 뒤에다가 심표 두번째 가격이 150만원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3셀을 선택하면 절대참조가 되는데 F4키를 두번 누르셔서 달러 F3으로 바꿔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가로 탔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이 들어가 있고요. 샵샵샵이 되어 있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입니다. 시트보호와 통합문서 보호인데요. 먼저 H3부터 H16에는 판매 금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계산된 수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셀 잠금과 수식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보호에 가시면 잠금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숨김은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숨김을 한번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아직도 안 숨겨져 있는데요. 검토에 가셔서요. 시트보호를 누르셔서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습니다. 단, 문제에서 암호를 넣지는 않으니까 암호 안 넣을 거고요. 잠긴 셀을 선택하거나 잠기지 않은 셀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통합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문서의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 유지하도록 구조가 아니라 창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의 외부 데이터부터 시트보호와 통합문서 보호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작업 제품사의 제품사와 가격을 이용해서 표 위에다가 B21 영역부터 25 영역에다가요. 제품사별 최고가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large 함수하고요. if 함수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B21에다가 이퀄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하면 최고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arge if 바로 열고요. 제품사가 캐논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B4부터 B17 영역을 선택하고 절대참조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캐논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가격에서 최고값을 구할 거니까요. 가격 데이터가 있는 F4부터 F17을 선택하되 절대참조 그렇습니다. 캐논에서 조건에 만족하면 가격을 가져올 거고요. 쉼표 1이라고 넣게 되면 첫 번째로 큰 값이라고 최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제품사별 최고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사와 가격을 이용해서요. 표2에다가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버레지와 이프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지 입력하시고요. 이프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제품사와 가격을 이용해서 그럼 제품사 먼저 조건을 하나 입력하기 해서 가로 열게요. 제품사가 있는 B4부터 B17까지 선택하고 절대참조 그 값이 캐논과 같습니까?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가요. 제품사별 가격이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가격을 F4부터 F17을 선택하되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50만원 50만원 초과니까 그냥 크다라고만 표시해야 되겠네요. 크다 50만원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2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로 열고요. 가격이 있는 영역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작거나 같다 200만원 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저희는 실제적으로 가져올 데이터는 가격에서 가져와서 F4 F4부터 F17 선택하고 절대 참조 했고요. 가져와서 EVERAGE 함수에 대한 IF에 대한 가로 닫고 EVERAGE 함수에 대한 가로 닫은 다음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가격을 가주면 E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서 대열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가 좁아서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판매액을 구하는 사용자 정의함수입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Visual Basic 또는 Alt F12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판매액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판매량과 가격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If 판매량이 판매량 곱하기 가격을 계산하되 판매액은 계산할 건데요. 그러면 잠깐 이거를 엔터 누를게요. If 판매량이 5개 이상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FN 판매량에다가 판매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0.5% 0.5% 그렇지 않으면 3% 할인된 가격이니까요. 0.95를 해야만 또는 1백이 0.05 하셔도 돼요. 0.95를 해야만 5% 할인한 가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량이 5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지 않다면 else 저희는 조금 전에 작성했던 판매 금액에다가 금액에 0.95가 아니라 3%만 할인한대요. 그럼 0.97로 수정해 주면 되겠죠. 0.97 if 함수를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우리 닫고 마이크로 엑셀로 돌아가기 누릅니다. h4셀에서요 함수 삽입 한번 누르셔서요 사용자 정의함수에 fn 판매액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판매량 그 다음에 가격 선택하시고요 g4 f4 선택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사용자 정의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문제 봤더니 제품 모델명 뒤에 세 글자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 1 1이면 구분 2 그래서 추출된 값에 따라서 값을 쭉 나열할 건데요 choos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b골을 표시할 위치 i 사슬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choose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을 앞에 인덱스 넘버를 조금 있다가 입력해볼까요? 인덱스 넘버를 조금 있다가 입력하고요 값이 0이면 구분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는 사실 숫자 1부터 나와야 되는데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인덱스 넘버 구한 값에다가 도하기 1을 해야만 value 1에 해당한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1 이라고 넣을 거고요 내가 인덱스 넘버의 숫자가 1이면 구분 1 그 다음에 2면 구분 2 3이면 구분 3 4면 구분 4 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0이면 구분 1이라고 한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도하기 1을 해가지고요 인덱스 넘버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도하기 1을 하면 0이라는 값이 구해지면 도하기 1에서 첫 번째가 되겠죠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그래서 1, 2, 3, 4 해당된 값을 나열할 수 있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요 추주함수로 다음에 있는 인덱스 넘버의 값을 구하셔야 되겠죠 도하기 1까지는 했으니까 0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게끔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게끔 그 값을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제품 모델명 뒤에 세 글자를 4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럼 라이트함수가 필요하겠네요 R, I, G, H, T 가로 열고요 제품 모델명 콤마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4로 나눈대요 아 그러면 또 하나 나머지를 구한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기 앞에다가 M, O, D 0의 값이 구해집니다 0의 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제품 모델명 D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구해지는데 그 값을 숫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밸류함수를 통해서 작성했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구분 1이라고 할 건데 추주함수는 첫 번째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더하기 1을 한 겁니다 이제 배열 수식이 아니니까 그냥 엔터만 누르시면 되겠고요 구분 4부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뭐 중간중간 제가 입력하면서 띄어쓰기 한 거가 있었는데 이거는 띄어쓰기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나열하는 거 도하기 1 먼저 설명을 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쉽게 이해를 하셨다면 앞에서부터 쭉쭉 작성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다섯 번째입니다 화소가 2천 이상 가격이 전체 평균 이상인 제품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카운트 A 함수 사용하고요 조건을 직접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요 E24에다가 입력합니다 화소가 위에서 복사해 오셔도 되고요 화소가 2천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2천 이상 평균이 음 이거는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건명을 임의로 제가 평균이라고 넣었고요 가격이 전체 평균 이상 에버레이지 크거나 같다 에버레이지를 통해서 구한 가격의 평균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사실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해 놓고요 평균값의 위치는 항상 고정된 영역의 평균값을 구해서 비교하겠습니다 라고 절대 참조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음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실제 값을 표시할 E22셀을 선택하시고요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디카운트 A를 선택하시고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전체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3부터 I17까지 다 넣으셔도 되고요 뭐 판매량까지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음 제품수를 구할 겁니다 디카운트 A는요 문자가 들어있어도 되고요 숫자가 들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위치 상관없이 지정하셔도 되고요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을 입력했기 때문에 임의로 특정 필드 저는 C3 화소를 선택을 했고요 조건은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E24부터 F25까지 선택하고 확인했더니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4건입니다 라고 4라는 값을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삽입해 가셔서 피버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A1부터 H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위치는 I2셀이 보고서 필터고요 IJ네요 J4셀이 실제 데이터가 표시된 합계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ISO 감도를 보고서 필터에 제품사를 행에다가 출시 연도를 열에 배치하시고 값에다가는 가격을 드래그 하시면 합계가 구해집니다 다음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문제에 제시된 개호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제품사를 기준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내림차순 하시면 될까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가격 필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사용자 지정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 컴마 샵샵 영 입력하시고 뒤에다가 만원을 입력합니다 현재 숫자가 아 네 생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심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샵 컴마 샵샵샵 하시고 심표 넣으시고 만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원짠지 알고 샵 컴마 넣었는데요 지금 봤더니 문제에 천단위 구분기호도 들어가지만 뒤에 동그라미 3개를 생략하고 만원을 붙이는 거니까 심표 하나를 넣어주면 동그라미 3개를 생략할 수가 있죠 입력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피버 테이블 옵션을 이용하셔서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하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보통에 가서 1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12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피버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의 화면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시고요 개발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자동 필터라고 입력합니다 자동 필터 입력하시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자동 필터를 이용하여 제품 모델명을 기준 오름차순 제품 모델명에서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텍스트 오름차순 정열 클릭합니다 두 번째 판매 금액을 선택하셔서요 500만원 이상 그러면 숫자 필터에 필터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입력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요 500만원에 해당한 값 입력하시고 그 다음 그리고 작거나 같다 라고 부등호를 선택하시고요 천만원 이하 1, 1, 2, 3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넣어야 되죠 동그라미 개수가 일곱 개입니다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어우 제가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죠 판매 금액에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가서 아 여기가 잘못되있네 여섯 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일곱 개를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천만원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출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고 있습니다 위치를 G1부터 H1 영역까지 드래그하시고 연결하실 매크로는 자동 필터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텍스트에다가 자동 필터 실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 작업 그 다음에 단추 연결하는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1번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판매 금액에 대해서 붉은색 계열입니다 붉은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종료를 문건 세로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계열 차트 종료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로막대형 첫 번째에 있는 문건 세로막대형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또 하나 세로막대를 보조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판매 금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시면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존에 문제 제시된 차트 제목 제품 모델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차트 제목 입력하셨다면 차트 제목을 선택해서요 도형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시면 보통 효과에 보통 효과에 그 다음 황록색 강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효과에 황록색 강조 3을 선택합니다 서식 지정하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보조축의 표시 단위입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보조 세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단위를 만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주 단위에 가셔서요 만 단위로 아 주 단위는 아니고 표시 단위에서 만을 선택합니다 만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단위 레이블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닫기 한번 누르시면 한 명과 같이 쭉 서식에 단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의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해 안쪽 가운데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그 다음 가격 데이터 계열에서 가격이 꺾은 선형이네요 가장 큰 값 이쪽에 있는 첫 번째 값이죠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쪽에다가 레이아웃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위쪽을 선택하셔서 하나의 요소에 대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작업의 다섯 항목 다섯 개의 서식 작업을 진행했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에 있는 기타 작업 2번의 프로시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검색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폼을 편집할 수 있도록 개발 도구 탭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제품 검색을 더블 클릭합니다 폼의 이름은 제품 검색 폼을 선택한 폼점 쇼라고 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왼쪽 폼에서요 제품 검색 폼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C&B 제품 모델에다가 로우 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모델 제가 모타가 있었습니다 연결할 로우 소스는 B5부터 B18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첫 번째 프로시저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를 작업하기 전에 종류가 좀 쉽죠 항상 종류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상자를 먼저 표시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 그 다음 현재 날짜하고 시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now 함수 입력하고요 메시지 상자 뒤쪽에 위쪽에 제목 표시 제품 검색을 마칩니다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now까지 입력하면 현재 날짜하고 시간이 표시될 거고요 버튼을 종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쪽 심표 한 번 더 추가하는 겁니다 심표 한 번 더 넣었고요 타이틀에 가서 타이틀에 가서 제품 검색을 마칩니다 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unload me 하시면 되겠습니다 unload me 하고 메시지 박스 위치를 바꾸셔도 상관상관없습니다 저기까지 작업하시고 닫기 한 번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제품 검색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제품 모델명에 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CMB 제품 모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름은 보기에 가서 속성 창을 보여주세요 CMB 제품 모델 오타가 있었나 음 네 점 로우소스는 아 네 알았습니다 유저 폼 개체 유저 폼이고요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이 작업은 폼 초기화 작업이었죠 유저 폼에 이니셜라이즈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냥 유저 폼에다가 클릭했을 때라고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만 누르고요 제품 검색 눌러서 폼이 나오는가 제품 모델명에 가서 데이터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종료 버튼 눌렀을 때 날짜와 시간 나오는가 확인 버튼 누르면 폼이 닫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폼이 나왔을 때요 제품 모델명 하나를 선택하면 이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첫 번째 값은 0이잖아요 0의 값이 다섯 번째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통한 구한 값에다가 플러스 5를 하면 2, 5, S, 6, D에 해당한 제품의 제품사 하소 ISO 강도에서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행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 더하기 5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가져올 데이터는 제품사는 C열이 있습니다 3, 하소는 네 번째 있습니다 4, 5, 6, 7 위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가셔가지고 등록 검색 버튼이죠 검색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변수로 i, 0라는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CMB 제품 모델에서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속성 값에다가 플러스 5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인데 실제 데이터는 다섯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 5를 했고요 TXT 제품사에다가는 셀즈 I로 컴마 세 번째 C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TXT 화소에다가는 네 번째 있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값은 TXT 감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있는 값은 출신 연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있는 값은 가격에다가 표시할 건데요 단 일곱 번째 있는 값은 문제에 봤더니요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맷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O-R-M-A-T 그 다음 신표 끝에다가 신표 큰 따옴표 묶어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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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입력하시구요 이 원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닫구요 그 다음 가격 아래쪽에 재고는 여덟 번째에 있는 열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txt 재고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구요 오른쪽 창 한번 닫아보시고 제품 검색 눌러서요 제품 모델명 선택하고 검색 그 다음 다른 모델 선택하고 검색 그러면 각각 값을 찾아다가 표시했구요 가격도 천단 및 구분기호와 원자까지 들어가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작업 살펴보셨습니다